저는 지금 하와이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와이키키 해변 앞에 있는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좀 시원한 것 같아요. 태양이 되게 강하게 내리쬐는데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서 너무 시원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저의 휴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은 하와이에서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바다 하나 물놀이를 좋아해서 바다에서는 해양 스포츠도 많이 하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 좀 더 다양한 레포츠나 그런 체험들을 좀 여기서 해보고 싶은데 저와 함께 하와이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지금 대注目한 한국俳優, チャン・グンソク의 하와이의休日에 완전히密착. 난 또 이번에는 한국에서 시작한 한국의自宅까지 대公開. 한국에서 좋아하는 마린 스포츠을 즐기는 기능은 물론. 보통 TV에서 보실 수 없는 프로그램을 볼 수 없지 않습니다. 프라이베 오프ショット満載 60분. 당연히 독서인 인터뷰를 하시면, 팬들에게 전혀 많은 질문을 ре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 트랑은 그룹, 하와이의休日. 지금 대注目한 한국의 저의 Q&A가 한국의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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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정보가를 이루고 있습니다.